나겸이, 라온이는 언제 무슨 꿈 안 꿨어? 나 꿈 안 꿨어. 그냥 머릿속 깜깜했어. 난 주주 꿈 꿨어. 진짜야? 나는 맨날 주주 꿈만 꿨어. 꿈은 여러 가지가 있어. 주주가 좋아요. 나겸이는? 나겸이는 뭐하고 싶어? 이 다음에 아빠처럼, 엄마처럼 크면 뭐하고 싶어? 아빠는 요리하고 싶어? 응. 그러면 너는 요리하고 싶어? 응.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돼야지? 아빠 배우잖아. 응, 아빠 배우잖아. 아빠가 청소하잖아. 아빠가 청소하잖아? 그게 무슨 요리야. 아빠는 청소하는 사람이야. 아빠는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유명한 배우인데. 스티커 파는 사람. 스티커 장사하고 싶어? 응. 스티커 파는 사람? 응. 그럼 아빠가 인쇄도를 하나 인수해 얘기했네. 응. 나겸이는 스티커 장사하고 싶어. 아빠. 스윗 데디. 나훈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응. 발레디나. 발레디나 하고 싶어? 응. 발레 하고 싶어. 유치원 가고 싶어. 발레 신고 싶어. 응. 그래서 매일매일 발레봉조처럼 치마리 바꾸네. 그렇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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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대단하네. 또. 어휴, 대단하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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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비.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응. 나 사랑해요? 나훈이 사랑하지. 나훈이는 아빠 사랑해요? 응. 얼마큼 사랑해요?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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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밖에 사랑 안해요? 아빠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이만큼. 너 이 다음에 커서 아빠랑. 결혼한다고 그랬잖아. 나 결혼한다고 그랬잖아. 나 결혼한다고 그랬잖아. 나 결혼한다고 그랬잖아. 아직도 안 풀리는 거야? 나 전하지만 결혼하는 거 보고 미쳤을라니. 엄마 밖에서 하는 건 진짜 결혼이 아니냐?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해야 돼. 맞지? 나한테. 그 마음 변하면 안 돼? 맞지? 유치원 가서 무슨 친구들 손잡고 데리고 오고 그러면 안 돼? 아빠 그러면 슬퍼할 거야. 아빠 왜 먹을게. 아우 달다 달어. 희선이 굿모닝. 아 울지도 않아요. 아 울지도 않아요. 아 울지도 않아요. 좀 더 잘까? 일어날까? 안녕